클러치 첫 떨리죠? 클러치 2단 바꿔주세요. 150mm. 클러치 약간 들고, 약간 들고, 뒤로 밀린다. 그렇지, 오케이. 5번 밟기고, 잘했어. 그래서 클러치 밟고, 싹. 이제 승리. 여기 오르막이라고 해요. 여기는 아까 안에서 연습한 것처럼 반 클러치 먼저 하고, 왜냐하면 언덕이 좀 높아요. 반 클러치 하고 나면 뭐부터 뗀다 빨리? 브레이크부터 뗀다. 2단 놓고, 반 클러치 먼저 하고, 손도 들어 반 클러치. 됐어요. 기다려 버리는. 클러치 밟고, 2단. 2단. 반 클러치. 됐어요. 브레이크만 떼. 또 뻗었다. 반 클러치 하고 있으세요. 다시 브레이크 떼고, 또 뻗었다. 뭐야, 안 돼! 브레이크 떼고, 브레이크 떼고. 브레이크, 엑셀 발치. 브레이크 3번까지는 쉽게 떼는 거예요. 엑셀 힘 떼고. 3차.